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오늘 처음으로 게임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몬스트로스라는 게임인데요 게임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락을 해서 하는.. 저는 게임을 잘 못해요 잘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일단 시작해볼게요 Choose a language 언어를 고르래요 영어, 프랑스어, 스페인어? 일본어, 영어 할게요 오 음 큰일났어 무슨 일이야 따란 괴물이 나타났대 오, 숲으로 괴물 잡으러 가나봐요 이거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무서워 레디 플레이 아.. 왜 한국어 없죠? 아.. 여럿개 버튼에 모르겠어! For the heroes is to kill this 몬스트로스 creature 알았어요? 아..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니.. 옆에 사람이 있거든요? 근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? 뭐야? 뭐야? 우주에서 내려오는 건가 봐요 짱 세네! 우리 편 아니.. 뭐야? 아.. 오는 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? 대박인데? 이거 아.. 아.. 뭐지? 뭐지? 그렇게 가까운 데 둬도 되는 건가요? 나팔 워터 나한테 왜 이런 게임을 시키는 거죠? 아 이게 이거 폭탄으로 죽이는 건가봐요. 컵힘이 뭐야? 죽었어. 개구리 죽었어요. 와우 먼지가 되었습니다. 아 뭐가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. 어 음 어 아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아 근데 난 저게 뭔지 모르겠네? 음 이거 아까 이거였으니까 쓰면 연관이 있을까요? 어... 그거 했어요. 그거 했어요. 폭탄! 좋았어! 이거 어쩌라고! 저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게 뭐였지? 기억나지 않아요. 아니 뭔데! 어떻게 하는 건데! 커퓨터 마셔야 되나? 각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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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을 한 직후에 바로 써야 되나? 이거 너무 잔인해요! 어? 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? 어? 아 이럴수가..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아 정말! 커피를 마시지 말까요? 음? 오해 잘한다 szych 하앗! 나 둘 수밖에 없는거야 미세계 버렸어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구요 저 버츄얼 라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